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다들 놀라세요 되게 부끄러워요 몇살이에요? 설민의 살이에요 아 그럼 어떤 드라마마다 좋아하시게 될까요? 저도 왜 무슨 소리 들려고 지금 다들 웃으세요 다들 눈물이 들어오고 가세요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정말 부러웠어요 어떻게 제가 뽑혔을까요? 어떻게 제가 뽑혔을까요? 이분 손으로 뽑으셨어요 진짜 너무 잘하고요 사진이 없다듯이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이요? 원하시는 분이 유동석씨일텐데 지금 원하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더요 한번 더 축하드립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아니 진짜 팬들이 되게 되게 양쪽으로 쎄 아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여기가 여기 아니 박수 되셨어요 몇살 몇살 몇살이에요? 17살 어 몰라 그래요 오빠 보기가 어때요? 너무 커요 아 아 하하 아 괜찮아요? 네 오빠 어떤거 좋아해요? 오빠 어떤거 좋아해요?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빠가 한참 파전 보세요 지금 느껴져요? 네 잊지 말아요 네 자 이제 옷을 선불로 드릴거에요 이거 입고 오면 어때요? 뭐요? 좋습니다 맨날 진짜 뜯어서 가신데요 원래 끝이었는데 종석씨가 아쉽다고 2장 더 내놓으셨어요 싸인 오오오오오오오! 넓퇴판이 그리고 여기도 자 2장 뽑아주세요 2장 오오오오오 네나퀴팩 이번에 또 푸신 분들을 일로 한번 휴대폰 갖고 나오세요 휴대폰 자 1층 나영의 11만 1층 나영의 11만 자 그쪽을 더 뽑습니다 나오신분들 휴대폰 벗고나오세요 셀카 침침 1층 아열 휴대폰 2층 아열 2층 아열 오갔다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성 씨의 애정보섭만 다 드렸습니다 진짜 많이 남는 거 어떠세요? 되게 이쁜다 그죠? 여기 앞에 계신 분들도 좀 손 닿아서 손 닿아서 혹시 남자분은 안 계시나요? 아 진짜? 그죠? 안녕하세요 혹시 남자분 있으세요? 저기 계세요 남자분 계세요 애기 안 보셨다 애기 우와 애기왔어 애기랑 같이 가족이 없었나봐 이야 감사합시다 자 이렇게 팬들하고 이렇게 오신데 긴 긴 긴 수다 오시면 되지만 오늘 마지막 인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해요 마지막 인사가 남아있다는 하사하니까 시간이 되게 빨리 갔네요 처음엔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정말 잠도 못 자고 다행인데 항상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고 아 나도 좋아 네 안나오고요 오늘 동안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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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고 나와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